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주도급 화곡리 1111번지이구요. 서충주 신도시라고 불리우는 충주 기업도시내 서충주 프로지오 더 퍼스트 아파트의 신축현장인데요. 서충주 프로지오는 총 7개동에 총 1029세대이구요. 31평형, 35평형, 43평형, 51평형의 4개 사이즈에 지하주차장을 두고 지상 33층에서 37층으로 건축되는데요. 몇 층까지 올라갔나 몇번을 세아려보다 멀미가 나서 포기했구요. 암튼 25년, 그러니까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 소개 드릴 분양권이 속한 동은 103동으로 가운데 동이구요. 103동의 37층 중 15층이고 면적은 전용면적 31평에 공급면적은 43평인데요. 고급진 인아우테리어로 방 4개에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이구요. 입주자분들은 지상주차장을 최소화해서 주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게 될텐데요. 총 주차대수는 1724대로 세대별 주차대수는 1.7대라고 합니다. 서충주 프로지오는 서충주 신도시를 통틀어 베스트 프리미엄급 브랜드 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무피로 계약금 4,580만원에 중도금대출은 승계받으셔서 장만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서충주 신도시 충주기업도시의 신축아파트 분양권 매매입니다. 충주시 주더급 화공리 1111 서충주 프로지오 더 퍼스트이구요. 103동의 37층 중 15층이고 면적은 전용 31평, 공급 43평이네요. 고급진 인아우테리어로 방 4개에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주상복합 총 1029세대로 주차대수 1.7대에 25년 6월 입주구요. 서충주 신도시를 통틀어 베스트 프리미엄급 브랜드 아파트네요. 무피로 계약금 4,580만원에 중도금대출은 승계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 였구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도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